오, 대박 꿀열리! 나왔나왔나왔나왔나왔나! 최대로 많이 나오게! 해볼까? 최대로 나와! 그러니까, 최대로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 잘 왔어? 머리했네? 어떻게 알았어? 딱 보고 알았네. 머리 살짝 잘랐어. 오, 잘했다! 예쁘다! 땡스 뭐하고 있었어 나 꿀젤리 먹고 있었어 이거 봐 이렇게 쭉쩌만 나온다 꿀젤리 어 신기하지? 이렇게 봐 아고 온거 음 와우 맛있겠다 맛있겠지? 진짜 신기한 꿀젤리 만들건데 같이 만들래? 진짜 신기한 꿀젤리? 오 어떻게 만들어? 재밌겠지? 만들자 좋지요 우와 짜잔 이 식용반짝이로 꿀젤리를 만들거에요 이거 반짝인데 먹을 수 있다? 식용반짝이? 응 먹을 수 있는 반짝이 이걸로 꿀젤리를 만들면 반짝반짝 빛날걸? 와우 신기하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그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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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먼저 빈통에 꿀엿 물엿을 넣어주고 우와 넣어주고 노란색 반짝이를 만들거니까 노란색 식용 색소를 넣어준 다음 노란색 반짝이를 넣어줄건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살짝 보여주면 이렇게 생겼어 호우 뚫어서 반짝이를 넣어줍니다 이 정도 이거 근데 진짜 먹어도 되는 반짝이야? 어 식용 글리터야 한번 먹어봐 오 글리터야 반짝이 오 글리터야 반짝이 한번 먹어볼게 음? 아무 맛이 안나 이렇게 반짝이 어떤 맛이일지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엉 마지막으로 섞어줍니다 볶음반 오오오오 incense 오엉 섞여주면 이렇게 찐하게 섞인다더지 글리터 봐봐 살짝 금같애 오오.... 섞어주면 되지요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기대된다 어우 나는 이 핑크오오 만들거야 그래 너도 핑크색으로 만들어봐 만들기 간단해 물엿을 넣고 흰색 식용색수 넣고 반짝이 글리터 넣어주고 이렇게 섞어주는 거야 잘 섞어줘야 돼 우와 빛나는 거 보여? 여기 반짝이 이렇게 빛나 오 대성공할 것 같아 이제 먹으면 돼 아니 아니 이걸 얼려야 돼 아 맞다 얼려야 돼 그래야 젤리가 되고 냉동실에서 4시간 얼려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얼리는 동안 테트리스 파비타자 테트리스 파비게임? 어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저 꿀젤리 다 먹기 오 와우 그래 좋아 좋지요 어떻게 하는 건데? 짠 먼저 갈바고 안내만진다 가위바리보 아 좋다 예스 이겼다 너가 이겼으니까 순서 정해 먼저 할래? 아니면 나중에 할래? 너 먼저 할래? 나 순서 보고 나중에 할래? 오케이 알겠어 하는 거 보고 해 빵빵빵빵빵빵빵빵빵 게임 어떻게 하는 건데? 우선 너가 랜덤으로 테트리스 조각들을 여기다 넣어봐 내가? 오케이 순서대로나? 이런 식으로 놓으면 돼? 이렇게? 어 맞아 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검정색 보도에 하나씩 차고차고 쌓는 거지 어느 때부터 더 가장 많은 빈 공간이 남는 사람이 지는 거야 아 오케이 나 이해했어 이 순서대로 하면 된다 이거지? 어 이 순서대로 알겠어 let's do it 도ła 도로리로로 cult 도로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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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o 이 사이로 뭐 이 문제 났지? 안돼 오 나이스 핑크색 바로 왔어 아이도 거의 다 끝난다. 오! 마지막이다! 아! 하나 남았는데! 아! 놀 데 없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실패! 하나, 둘, 셋! 하나, 둘! 총 다섯 칸! 와우! 다섯 칸이 남았습니다! 우와! 쉽지 않았다! 과연 골젤리는 누구께 될 것인지? 내가 이길 거야! 나 테틀스 게임 잘해! 쉽지 않을 텐데? 그럼 내가 랜덤으로 줄 세운다? 오케이! 해봐! 이렇게 세면 안 어려울 것 같아! 이거 봐! 이거 초반부터 얘만 계속 있는 거야! 좀 어렵잖아! 키 키 키 키! 키 키 키! 와우! 좀 사기다! 사기 아닌데? 사기 아닌데? 키 키 키 키! 자! 됐다! 짜잔! 이거 봐! 초반부터 어려운 게 나오지! 오케이! 한다! 준비 시작!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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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노! 어떻게 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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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방법이 없어! 어! 위기 위기 위기! 위기 위기! 위기 그래도 괜찮다 진짜 너무해 아 몰려있어 이제 이건 못쓰는거야 어떡해? 뭐라 놓으니까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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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방법이었어 오빠 게임 두고보자 재밌어 태양아 놀리는게 제일 재밌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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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게임 두고보자 이쪽으로도 할 수 있어 사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이건 몰랐지 그래도 이길거야 아 아 다 안들어가 오 마지막 다 한거지 세본다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와 여덟간 OES 이겼다 와우 베키 이건 사기야 사기라니 사기 아닌데 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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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이제 시간만 했으니까 꼴즈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잘된거 같아 와우 잘된거 같아 맞아 한번 눌러볼게 오 진짜 빛나 아 으 5 아 으 오 진짜 빈 난다 근데 봐봐 빈 난다 빈 난다 빈 난다 음 와 진짜 부럽다 부럽게 근데 나 이걸로 충고 나니까 너 이거 먹어 진짜 오비키 천사다 너 천국말랑이 걸 해가야 돼 하하하 천국말랑이 너도 가겠다 역시 텔러는 착해 그럼 핑크색 반짝이 꿀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하 우와 빈 난다 음 핑크색도 맛있어 음 멋있어 신난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태태스 게임하고 꿀젤리 반짝이 만들어 먹기 대성공 으 아 절대 던지지 마시오 뭐가 들었길래 아 구글라스 다 깨졌구나 그래서 던지 말라는거 아 근데 이게 이거 이렇게 뿌개가지고 뭐 뭉쳐서 먹으면 또 맛있을 다음은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비키 언니에게 사랑해 언니 언니가 영상 할 때부터 봤어 매일매일 봤어 와 너무 귀여워 우리 오키님 과자랑 사탕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끼는 새처럼 산 산